상윤씨, 상윤씨 나 퇴근했어요? 진이 공부하는 중이에요 공부고 뭐고, 아까부터 나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생각해볼 건데요? 그건 아직... 내일까지 결정해요? 나 피말로 죽일 생각 아니면? 재웅씨, 이건 진이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어떻게 하루만 생각해요? 나, 우리 아기 초음파로만 봤는데 상윤씨 말대로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게 떨리고 보고 싶어요 빨리 우리 아기, 예? 우리 아기! 목소리 낮춰요, 진이 들어요 나옵시다 우리 아기, 예? 얼마나 이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나옵시다, 안 낫는다고 해요 빨리! 진이 내일부터 중간고사예요 제발 목소리 좀 조용히 해요 지금 중간고사가 문제예요? 빨리 그러겠다고 해요, 예? 딴 생활 안 하고 그냥 내 말대로 하겠다고 해요 엄마, 아빠 두 분 싸우세요? 아유, 싸우긴 뭐요? 진이도 알아야죠 재웅씨! 그 말 하기만 해요 에이, 엄마, 아빠 싸우시네 무슨 일로 그러세요? 싸우는 거 아니래잖아, 엄마가 너 왜 공부나 할 것이지? 방에 와서 엄마랑 아빠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아빠! 아니 왜 진이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아, 미안 미안 아빠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엄마랑 얘기를 빨리 끝내야 해서 나가자, 진이 아니, 상윤씨! 아,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요? 아, 얘기다 우리 아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기만 해 봐 엄마, 아빠 왜 저래요? 아이고, 놀랬지 그냥 엄마랑 뭐 좀 상의할 게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저러셔 별일 아냐 두 분 싸우시는 거 아니면 괜찮고요 진이야 엄마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그래서 잠깐 여행을 좀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 여행이요? 얼마나요? 한 열흘? 아니면 보름 더 가면 한 달? 그렇게나 오래요? 이 집에 있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한테 중요한 결정이 필요해서 가는 여행이라니까 이해할게요 고마워 아빠도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지 그럼 언제 여행 떠나시는데요? 내일 내일이요? 그렇게나 빨리요? 빨리 떠나야 빨리 결정을 하고 돌아오지 알았어요 진이야 당분간 우리 못 보니까 오늘 진이 방에서 같이 잘까? 좋아요 이상해 술병인가? 체했나? 사부님 얼굴만 떠올리면 왜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지? 형숙아 나 같은 놈 때문에 화나고 가슴 아프고 그러지 마라 그 말 너무 슬퍼 나 같은 놈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말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아... 참만네 아니 얘기하다 말고 왜 이렇게 안 와? 나 참...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잠이 와? 아기가 주면 잠이 많아진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다 드셔야 돼요 이상하게 동생 얼굴을 못 보겠어 제가 나가드려요? 그런 건 아니고 내 맘 복잡한 거 동생이 이해하지? 이해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 만나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안 만나고 다르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 참 얄궂다 언니 일단은 아무 생각 마시고 언니 건강부터 챙겨요 아무리 애들이 귀하고 전부래도 언니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들 문제는 언니 병원에서 나간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쇼크와서 정신상깐 잃은건데 뭐 상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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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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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셨잖아 여행? 언제? 아침 일찍 아빠 피곤하시다고 깨우지 말라고 하시던데 여행 어디로 간대? 몰라 여행 아빠한테 허락 받았다고 하셨는데 허락은 무슨... 막... 전원이 까져있어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되며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되며 뒷소리 후 통화등 하던데 그래도 될까 음 일삼이야 성실하니까 괜찮지 그래 괜찮아 아유 일삼지가 사람이야 괜찮지만 정과도 있고 누구 소개시켜줘 욕먹지 그 여자는 사부님 정과 있다는 것도 알아 알아 아 그래도 그 여자 부모님 뭐라 부르겠어 정과자 소개시켜줬다고 너 욕하지 근데 그 여자가 누군데 나 누군데 그렇게 일삼이를 맘에 들어 해 그냥 뚱뚱하고 못생기고 전문대 나와서 빌빌 노는 여자애 집에 돈은 좀 있고 음 그러면 집에 돈 좀 있는 거 빼면은 진다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음 그럼 뭐 일삼이가 워낙 정실하니까 여자 쪽에서 뭐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면은 둘이 밥은 안 굶겠네 에이 일삼이가 아무리 정과 잘하지만 뚱뚱하고 못생기고 직업도 없는 여자를 맘에 들어 할까 오히려 일삼이가 셋째 넣겠네 그래? 여자가 너무 볼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기분은 좀 안 좋네 수지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열은 없는데 나 아파요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 너 꾀병 너 며칠 전에도 아프다고 학교 안 갔잖아 엄마 수지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 피우는 거예요 꾀병 아니라고요 수지야 수찬아 수지 왜 그래? 그때 수지랑 사우나 있잖아요 걔가 우리 집 못 산다고 놀리고 암튼 수지를 왕따 시킨대요 뭐? 왕따? 아니 이제 초등학교 일어났는데 애들끼리 벌써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건데 수지가 괜히 저러는 거예요 수지가 괜히 그럴 애가 아닌데 아 속상하네 왕따라니 진짜 오빠 심부름 센터 애들 오늘 우리 자기 만나러 가는 날이지 오빠가 나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넘기지 말라고 해놓은 거지? 오빠 부탁해 내 입으로 직접 말할 때까지 시간을 조금만 줘 이미 시간은 많이 줬잖아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살려줘 돌아가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내가 끝장나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제발 어 싸부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야 조비서 너 왜 우리 싸부님 근처에 뱅뱅 맴도니? 니가 상관할 바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싸부님 감옥 갔다 왔다 들었어 그걸로 부족하니? 쟤 안 짓고 열심히 살려는 우리 싸부님한테 왜 자꾸 찾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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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했지? 싸부님 바보예요? 아니면 아직도 조비서 이 또라이한테 미련이 남은 거예요? 싸부님 망치려는 이 못된 애를 왜 자꾸 상대해줘요? 야 영숙이가 나한테 뭐 좀 부탁하러 온 거야 그 부탁이 뭔지 들어주지 마세요 야 뚱땡아 니가 뭔데 들어주라 말아야? 그거야말로 니가 상관할 바 아니거든? 우리 체육관 물 흐리지 말고 꺼져 오빠 내 부탁 들어줄 거지? 꺼! 우리 사부님 근처에 얼치도 하지 말란 말이야 오빠! 병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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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무리 화나도 호신술은 나를 지키는 데 써야지 남한테 폭력을 쓰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말리지 마요! 조비서 저건 좀 맞아야 돼요! 어! 나중에 보자 왜 나중에 봐! 야! 거기 앉아! 병숙아! 그만 그만! 하영이 갔어 더 때렸어야 분이 풀리는데 으악! 재웅씨 인사 못하고 떠나요 같이 있으면 재웅씨는 날 몰아세우고 우린 자꾸 싸우게 될 것 같아요 혼자 뭐가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결정인지 생각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재웅씨가 준 통장, 카드 다 컴퓨터 마우스 밑에 두고 가요 내 힘으로 며칠 만이라도 살다 올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임신한 몸으로 돈도 한 푼 없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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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한테 왜 이래요 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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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오늘 이진선 만납니다. 조영숙 정부 어디까지 넘길까요? 내가 그때 말한 한 가지만 흘려. 그게 정말입니까? 자기. 형님, 그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마포구청